내가 맘대로 해줄 수가 없어, 얘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 내가 해주면 더 잘해줄 수 있지 마. 여기가 주방이야? 진짜 근데 진짜 업체가 이렇게 졌으면 고속감 아니에요? 이건 고속감이지. 저 비행기 날개처럼 쇼파 옆에 있는 거 뭐냐고 놀리는 거냐고. 이두일 특근잔. 갑시다. 자 일단 음하무시하게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부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못해주면 전에 회사에 화난 것까지 우리에게 화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2층은 이런 거 확인했고요. 밑에 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전등이라고 달아준 거임 저거를? 무슨 이거 고문실 아니냐 고문실 형사가 막 뭐 취조실 취조실 막 있잖아. 요 화장실은 여기? 화장실에 베란다 있어도 돼? 여기가 화장실이 낫겠는데? 하다 말았네. 인테리어 업체가. 일단 청소부터 우와 이 전기 정말 너무하네. 청소를 시작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이 여긴가 봐요. 세상에. 일단 청소부터. 이건 뭐야 페인트 칠하다 만 거야?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일단 청소부터 하나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몰라다 이렇게 간 거야. 하하하하. 화이트 페인트고 보니까. 뭐. 화이트. 아 화이트로 칠해달라고는 했었네. 페인트를 사오긴 했었어. 그니까. 우와 이게 돌아가긴 해? 좋아요. 일단 거실은 다 치웠고. 이건 뭐야? 오후. 여기를 제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변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업계에서. 자부심 갖고 있는. 트위치에서. 하우스 플리퍼. 가장 많이 한 스트리머. 탑세븐에 드는. 저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집이네요. 아시죠? 탑세븐. 탑세븐이 될걸요. 좋. 으음. 벌써? 괜찮아졌구요. 음. 아우... 이거 여기 정원 좀 이거 해주는 거 안되나? 정원 플리퍼 안 깔렸을 가능성 때문에 안되나보다 저는 정원 플리퍼도 사가지고 요것도 다 밀어... 잔디 깎아주고 싶은데 여기에서 활성화가 안되있네요? 까비 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주상복합 쇼핑몰 컨텐츠도 나오면 장기 컨텐츠로 세몸다워 지으실 수 있나요? 어... 그것까진 안나올거 같은데? 근데 뭐 패츠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패츠? 패츠 나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뭘 뭐 오줌을 깔겨놨나? 그 다음엔 이것도 뭔지 또 모르는 거 팔아버리고 쓰레기 버리기 먼지 닦기 아... 저 위에 2층이 포함인가 보구나 오케이 위로 올라갑시다 팔아버리죠 이거는 아니 이걸 안 판다고? 대단하시네 오케이 뭐야 여기 벽지를 칠하다 말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청소는 됐고요 눈 색깔 진심이 이걸로 하실 겁니까? 우리도 뒤에도 응 안 한 건 아니고 하다 중간에 튀신 듯? 와... 조명 진심 정말...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저 조명 쳐내겠습니다 희... 으아... 일단 1층부터 합시다 1층부터 합시다 자 여기는 계단을 보수하기가 떴는데요 계단을 보수하려면 일단은 집안에 그거부터 하죠 화이트로 칠해달라고 하시네요 화이트로 요거? 요거 다행히 페인트는 또 사놓고 가셨어 쭈욱 뽑아서 이정도면 하나 튄거 아닌가? 아니면 입금을 덜해줬나? 사는 거 보면 하려고 했던 거 같긴 한데 팔 바꿀 수 있어요 팔 바꿀 수 있어 음... 사이보그 말고 여성, 남성, 산타클로스, 좀비, 사이보그, 사이보그 2.0까지 있습니다 남성으로 하면 팔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털이 있어 산타면 말 그대로 산타 컨셉 나는 인테리어 이거 진짜 싸게 했는데 진짜 엄마 지인분한테 해가지고 응 엄마 지인분한테 해가지고 되게 싸게 했어요 근데 그 뭐지 내가 처음에 되게 유명한데서 그거 했거든 그랬더니 우리집 보지도 않고 3억 얘기하는거야 3억 3천 아니고 여러분 3억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아니 사... 3억이요? 근데 그렇게 비싼가봐 왜냐면 내가 저기 집을 하나 알아보러 갔는데 그 내가 이제 이사 온 곳은 아니고 그 전에 집 보러 갔을 때 거기 중에서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약간 실수하신게 그 집 주인들을 약간 흉보는거야 근데 그 흉보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집이 인테리어를 1억 5천 주고 했다는데 하나도 안 이쁘다 이러면서 갔어 근데 이쁘더라고 근데 그 정도 인테리어가 되려면은 무조건 억대여야 되나봐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짜 사막은 좀 심하지 않나 근데 진짜 사막은 좀 심하지 않나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그래서 원래는 나는 내가 하고싶은 업체가 있었는데 아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엄마 아는 지인분한테 했지 그랬더니 어우 비용 절감이 엄마 무시하게 되더라구요 나 이사오기 전에도 여기 되게 깔끔하고 예뻤는데 잠깐만 화이트에다 바닥이 뭐냐 바닥 일단은 뭘 해달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바닥이 혹시 뭘까 여기 원하시는게 음 뭐 그래요 이걸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네요 저희 업체는 여기까지 다 해드리는거 아시죠? 다른 업체는 절대 안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벽걸이 TV랑 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서비스입니다 이쯤 되면은 계단이 모르겠네요 인테리어를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일단 TV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뭘 원하시는거지? 음 조르주세라 그란데자테섬에 일요일 오후 오마나 오마나 세상에 이것 좀 봐 내일 아침에 샷이 시공해야 하는데 마르지도 않는 페인트를 발라다 놨네 아니 시킨대로만 하라니깐 오언니 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이걸 어쩐대 하이고 저 짬타 목소리로 하려다 지금 실수하신거죠? 뭔가 그런거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눈이 감겨요 그림을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 다음에 어 근데 좀 벽에 너무 꽉꽉 채워넣는 듯한 느낌 아닌가? 아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굳이 어두운 양계문 오오 이쁜데 이거는? 진짐 빼기 어 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음 음..뭔가 깔끔하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거같에 쓰읍 그 다음에 어... 일단 이 애매한 자리에 있는 이거부터 좀 옮깁시다 이쪽으로 하고요 다음엔 소파를 음 환상 나쁘지 않은거 같애 음 약간 남자분이 주문한듯한 남자분이 살거 같애 근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소파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거냐 흠 흠 좀 그렇지않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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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니은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희 정말 잘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은 못해드리지만 어쨌든 믿고 맡겨주십시오 검은색 흰색 아 그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냐 이거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뭔가 이상해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오네 아니 잘못났다 제가 테이블 성애자인데 저런 거 하나 들여놓고 충전기나 약 같은 작동상이 늘어놓으면 개편합니다 아니 저거랑 이거랑은 전혀 저기가 안 되는데요 아 아쉽다 TV가 소파를 가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얘가 그렇다고 여기 두기에는 조금 너무 딱 맞춰서 여기다 두서 그렇고 음 그렇다고 여기다 두기에는 또 좀 그런데 입구가 뭔가 꽉꽉 막혀있는 느낌? TV 자리만 좀 바뀌었어도 좋았을 텐데 내 알바 아니지 지가 이렇게 해달라 했으니까 제 알바입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건성건성이라니요 저희 업체에서 그런 건성건성 있을 수 없어요 말을 바꾸죠 돈 준 만큼 이쯤 되면 부부가 잘못한 게 맞다 반목이 얼마나 없으면 부르는 곳마다 당하냐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대충대충이 아니고 돈 준 만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 창덜리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룡 하나? 아니 우워 신기하다 어 되게 예술적으로 보여요 갑자기 집이 티비 위치 진짜 최악이라고요? 그럼 당신이 당신이야 당신이 업체 차려 당신이 레몬데 와서 저기 시비 걸지 말고 돈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이걸 내 집 인테리어가 아니라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니 납득이 됩니다 어차피 구색만 갖추는 거 알게 뭐예요 아니 이걸 하나 더? 왜? 왜요? 그림을 비추고 싶었던 건가? 그림을 비추고 싶으셨던 거라면 고객님 아니 의자를 하나 더요? 왜요? 와 휴지 가장 지상 최악의 인테리어 의자 4개라고요? 아 여기를 무슨 식탁처럼 사용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것은 아닌 것인데 어제보다 더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네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뺄지 않고 계십니다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거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를 식탁처럼 사용하고 싶으셨으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몰랐네 말씀하시지 진작에 저는 약간 아티스트 느낌 나게 가시려고 하는 줄 음 너무 뻔하다고? 식탁으로 구도가 잡히니까 점점 기사식당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일 잘하던 과대리 어디 갔어? 자네는 영안이구만 과대리가 일을 뭘 잘해 이모 여기 국밥 하나요? 예 여기 국밥 안 팔아요? 저건 뭐야? 뜨거워 죽으십시오 아 나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창문 아래 화로는 처음 본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서 지적하지 마시고 당신은 중지 교육이나 잘하세요 그러므로 ok 됐고 홍대 골목에 오래된 달곰탕집 배치갔네요 누나 밥먹는데 정문에서 찬바람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식은 박시러 여기 회사 새로 들어온 신입인데 사장님이 냉면 시킨다고 후살이 줍니다 또또 리뷰 쓰지 또 또또 리뷰 쓰지 알았어 저희 서비스 해드릴게요 진짜 아우 정말 지겨워 죽겠네 얼른 때려치던 거예요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고작 세 개냐고 와 진짜 약심 없다 근데 방금 그 말은 뭐 한 여기 줄줄이 소세지로 한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여기서 딱 세 개가 이쁘구만 보기에 뭐 한 번 더 해줘야 돼 뭐 한 번 더 해줘야 돼 양심이 없어 양심이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세요 서비스도 꼭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심 양심 없다 꽃이 왜 없어 방금 있었잖아 여기다 그냥 넣어버려 불쌍한데 인생 해줘도 욕먹는 인생 리뷰 이벤트 합니다 벼로점이랑 닉네임과 원하시는 전등 개수나 조명 말씀해주시면 시공같이 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대보면서 해도 인테리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그냥 딱딱딱딱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 거냐 좋았어 그럼 추가하자 야스올을 잘하면서 야스올을 안하면서 야스올을 안하면서 요리를 잘하고 브라운과 쓰레쉬를 하면서 솔직히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거다 그쵸 인정하죠 지금 안해줘도 되는 거? 지금 겁나 해주고 있어 이 정도면 인정이지 여기 왜 별점 5점이에요?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조명 간격이 안맞아요? 근데 듣다보니까 나름 현실적인 이상형입니다 이상한데? 별론데? 아니 시키지도 않은 할로겐 조명을 소파 자리에 달아놨는데 이거 스위치도 안 달아놔서 여기서 좀처럼 참 그걸 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훨씬 이쁘게 해줬잖아 아우 이 식물 고른 센스 봐 진짜 정말 최악이다 조명이 투머치라고요? 저기 사장님 저희는 이렇게까지 정비를 많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라구요 저희 업체에 맡기신 당신 잘못입니다 사장님 근데 왜 점심 안먹고 직원들 눈치 줘요? 음 여긴 흰색이 딱이야 아니면... 아니야 흰색이 딱이야 미쳤다 진짜 개잘했다 잊지마세요 이 퀘스트는 예산한도 정해져 있어서 서비스라면서 맞으면 그 예산에서 빼다 쓰는 겁니다 친구 지금 저를 못 믿으시나요? 아 여기 이거 안 맞... 이거 간격 안 맞아갖고 멘붕해서 튀었네 아 색깔은 또 왜 이래 이거 벽을 개조하라고? 패널을 조립하기? 뭔 패널을 조립해? 근데 인종이지 이거 맞추다가 안 맞으면 튀는건 인종이야 패널... 뭐야 흰색으로 이게 칠하는게 다야? 그럼 패널은 뭔데? 벽에다가 이 패널을? 저거 질이다 저거 질이다 근데 저 반만 칠해줘 있는걸 보니까 영 별로네 생각보다 차라리... 뭘 이걸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악덕 사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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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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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제가 꾸며드릴게요 사장님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세요 왜이래... 나 서사장야 사실 도망친 업자의 판단이 옳았던건 아닐까? 아... 이 집... 분들 취향이 좀... 특이하시네 차라리 한 벽면을 이걸로 다 칠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잘려고 하는데 스팸이랑 고추참치 중 뭘 먹고 자야될까요? 하나가 딱 비네 고객님... 이게... 가격이... 하나가 딱 비면... 어쩔 수 없이... 없으시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고프편 몇개 날라갈거에요? 저기 한칸만 좀 비워도 되겠죠? 좀 꼴보기 싫은가? 좀 꼴보기 싫은가? 어... 바닥 이걸로? 그래 뭐 이 바닥은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거... 어... 음... 바닥은 괜찮은데? 저 벽이 좀 맘에 안들어서... 저거... 두개 비는거 요즘 스타일... 근데 하나를... 또 사기엔 좀... 그렇지 않나... 사장님... 벽에 기름대 뭔가요? 제가 요청한거 아닌데요... 유유... 아 뭐야 두칸이 모잘라? 자... 이렇게... 뜨거... 이게 본인들이 원하시는거야 본인들이 이렇게 칠해달라고 본인들이 본인들이 제가 이런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신겁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색... 이거는 원래 진짜 이 색깔로 해달라고 한거야? 와... 이거... 이걸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쓰... 오케이... 근데 얘만 왜... 아니 즉이요 기름튀는 벽면은 페인트로 칠하고 물밖에 안 닿는 데는 타일을 발라다 놨는데 내가 살다살다 이런 인테리어는 처음 본다 처음 봐 이거 주방인 거 안 보여요? 내가 웬만하면 뭘 안하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한다 진짜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뭐 저한테 그럽니까 그거 패널에 흰색 옵션 선택하면 또 흰색 반 흰색 반 나와서 대충 붙이고 창문 위쪽 화이트 칠해주면 가능하지만 사장님 와 이거 보다 보니까 심지사에서 집 꾸밀 때 딱 안 맞아서 개빡치던 거 생각나요 아니 근데 얘는 뭐야 왜 하나는 저렇게 주거무단 침입으로 신고되셨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아니 얘네 뭐 병이 있나 왜 이렇게 이거 수납장을 왜 이렇게 사랑해 이거 맞나? 아 맞네 뭐 뭐 수납장을 못 사서 뭐 안달이 났나 으아악 죄송해 또 하나 더? 이것도 이거 이것은 아닌 calle 아니 제orno 어렸는데 거 너무 그 에 전 너 이제 엌 으 kan 안 막기를 바랬구나 여기에 딱 들어가기를 바랬네 음 주방 진짜 크다 그 다음에 음 아 실내문까지 있기를 바래? 이제 생각해보니 부엌 동산 미쳤다 음 진짜 미친 것 같은데 누구? 이게 맞나? 이것까지 칠해드리고 싶은데 안 칠할게요 아니 왜냐면 바깥에 튀어나올 것 같아서 안 해드린 거예요 주방은 정말 이걸로 만족하세요? 예산 나오면은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니깐 여기는 뭐죠? 주방은 아이리스 스타일로 모던하고 심플하게 해주라니까요 진짜 이거야? 진짜 이거야? 이게 맞아? 이거 그 이거는 뭐야? 아니 주방문 저거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얘네가 선택한 거야 아니 이곳은 흡사 흡사 공중화장실 바닥도? 바닥도? 깨끗한 공중화장실 같아, 깨끗한 공중화장실. 근데 살짝 막 찌릉내가 날랑말랑하는 그 상태의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냄새는 안 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화장실의 그 냄새. 이거는 뭔데? 이거는 이쪽 면에 칠해달라고? 저 하얀색만 칠하는 것 보다야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달라잖아. 이렇게 해달라는데 뭐 어떡해. 벌써 공중화장실 낙스 냄새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스타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줘요. 남는 거 양심이 찔리는데. 그냥 이걸로 해드릴게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샤워실 원하신다고? 금색은 이 집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뭐야, 이것도 하다 말았어? 가시가시한다, 진짜. 아, 뭐 샤워는 아예. 뭐 샤워를 여기다 해달라고? 변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 이걸 수가 없어. 아, 이거 샤워를 어디다 달아야 되냐, 이거 진짜. 샤워부스를 먼저 달아야 될 거야, 아마. 어? 여기 있는 건가? 뭔가 방금 초록색 뜨지 않았나? 샤워실 따로 분리 안 하냐고요? 그럼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샤워실 관리. 오우~! 요거는 처음 조립한다. 오, 요기는 똑같네요. 거울. 벽에 있어요, 벽에. 와, 이거 진짜 이쪽에다 놓자. 아니, 뭐 어디다 설치를 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샤워실에 설치를 하려면 샤워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 아, 그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가? 아, 되게 저 구석에 있구나 근데 완전 구석에 있어서 크기가 나오나, 이게? 조립해져야겠다, 이거는 아, 이걸 안 해서 이런 거구나 정말이야, 이거? 정말 이거 맞아? 그다음에 음? 이게 뭐야? 잉? 아, 향수 같은 건가? 향수, 향수, 향수 아오, 화장실 너무 답답해서 숨 막혀 그러게, 근데 뭐 화장실은? 시공은 잘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책상이랑 침대만 사서 얼른 월세 주려고요 오호호호 화장실이 좀 답답하네요 화장실이 좀 답답하네요 휴지고리 중요하지 샤워부스랑 변기랑 왜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저거 너무 싫은데 좀 바꿔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 주인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뭐 어떡합니까? 에? 주인이 이렇게 해달라잖아 아, 여기도 화이트로 칠해달라고? 자, 페인트비 아깁시다 음, 전등 스위치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안 해도 칠해드립니다 추가 금액은 조금 있어요 추가 금액이요, 추가 금액 그 다음에 실내문? 이거 팔아? 아, 실내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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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치 문이 집이 되게 많네 좀 그렇지 않나? 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옷장을 하나 해달라고 하시네요 잠깐만, 옷장? 양형들 스타일이 프리할 곳은 아예 프리덤 하고 프라이빗 으아아아아악! 아, 이것은 정말 아닌데 투 Regierung 와오섯 우와! 이런 것bound다 이제? 와오! 6일 전에 있었던 인테리어 시공사기사건 취재창 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지금 작업이 좀 힘들어서 지금은 인터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합시다. 뭐야? 이건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거 뭐 줄 데가 없는데? 아... 불은 뭐 어떻게 키게... 딱 맞는 걸 좋아하시나봐? 아 너무 좁은데? 거의 뭐 내 예전... 게임이구나... 우와... 이건 뭐... 몇 개? 이거를 몇 개? 집주인이 수납공간에 미쳤다. 물론 나도 수납공간에 미치긴 했는데... 이분도 코스프레 하시나봐... 여기가 그니까 옷빵이네 옷빵... 옷빵이네 옷빵... 그쵸? 아 근데... 아... 딴 건 다 좋은데... 저 바닥 못 참겠어 진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새복님 옷들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진짜 저... 저 바닥은 진짜 못 참겠어 진짜...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쟤를 어떡하지? 빨리 가려... 아... 내 이걸로라도 가려줘 제발... 집주인 치안 개무십 아...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 바닥 제발 진짜... 형님 이러지 맙시다... 아... 아... 씨... 하하하하... 존중입니다 취향해주세요 저 바닥이 얼마나 좋은데요 사이사이 곰팡이 새고 그거 닦으려면 칫솔질로 밖에 답안 나오고 아휴 도망가기 못 참겠다 자 2층입니다 뭐 여기는 없어 조명도 없어 여기는 여기가 뭐하는 곳일까요 음 벽은 어 어? 아 이런 컨셉을 원한다고? 음 오케이 어떤 컨셉인지 알겠습니다 도대체 제작사에서 원하는 집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키키 하아 하아 이거 엄청 비싼겁니다 고객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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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에요 여기만큼은 진짜 예쁘게 해줘보자 컨셉을 보여줬으니까 할 수 있을거야 아 아니 아 아 와 여기까지 칠해줘야 되는 거 진짜 최악이네 정말 내 예산 와 이거 하나하나씩 으아 내 돈 내 돈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고객님 여기는 모르실 거야 알 수가 없지 조명은 조명은 오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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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으음 으음 여기가 고객님의 니즈를 최소한으로 맞추어 돈을 최대한 남겨먹는 업체인가요? 무슨 소리세요 또 장난이 지나치시네 뭐 이거 달랑하나? 아니 이거 달랑하나 설치하면서 저런 분위기가 나길 바랬어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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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는 음 고객님 인테리어 계약금만으로 공사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잔금 먼저 입금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 맘에 안 드는데 음 아무리 봐도 저 느낌이 안 나는데요? 음 아무리 봐도 저 느낌이 안 나는데요? 아 여기다 책상까지? 하아 грам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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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도? 아, 로그! 2021년에 새로 맞춤 틀리 같은 인테리어네요 아니, 고객님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해드리면 훨씬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컨셉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와, 이거 창틀이랑 이거 문색깔 진심 당장 바꾸셔야 되죠 근데 뭐...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색깔이 너무 저 뒤랑 겹치는 곳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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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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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싶은 거 하면서 살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야. 아내가 비치는구나. 아 빨리 끝내는 게 답일까요? 여기서 술 마셨나? 진짜 벽지 저거야? 아니지? 오늘 여기서 잠도 잤나봐.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재는 뭐냐면 아... 진짜 저 벽지인가 보네. 여기도 어떤 느낌 나기를 원하는지 알 것 같아. 벽지 진짜 이거야?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저 색깔을 원한다고? 진짜 저 색깔을 원한다고? 아... 일단 초록색, 갈색, 갈색, 검은색 조합을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로써 내가 인테리어 할 때 얼마나... 착한 손님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저 그냥 다 흰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그냥 다 흰색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좀 써봅시다. 이거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아... 저 느낌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보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를... 아... 긴 걸로... 블랙우드로 해서... 쇼파는... 어... 근데 벨벳 느낌 나는 게 없는데? 근데 벨벳 느낌 나는 게 없는데? 뜬금없어서 죄송한데 그 아이마스 미키 편은 언제 하시나요? 딱 미키 전에 끝내신 것 같아서 아쉬운데... 아...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뻔한 답변이라고? 아니 그럼 뭐라고 해야돼... 뭐라고 해야돼... 아... 아니 뭐 나한테서 뭐... 뭔가 되게 특이한 답변이 나오길 바랐던 거야? 흠... 흠... 그 다음은 여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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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닙니다. 제 아시는 분 논현동 쪽에서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시는데 월 1,500만원 이상 거신다네요. 논현동 논현동이면 되게 좋은데니까 그럴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너무 어둡다. 인간적으로 여기 방이... 어둡은데 뭐 알았어 잘하시겠지. 어쨌든 뭐 그 느낌은 대충 약간... 약간 리를 내드렸습니다.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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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이쪽만 보면 이쁜데... 이쪽이 뭐가 너무... 허허해... 아... 이것도 이것도 일부러 또 이랬구만... 나보고 또 디자인을 달라고... 아휴... 어쩔 수 없이 여우짓에 당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였지? 쉘터! 쉘터가 여러분 뭐지? 섬... 아 선반. 감사.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그 다음에 식물. 식물. 식물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줘야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줘야겠냐구. 금색까지 원하신다고 하셨었지 아까 금색 검은색 초록색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시계 때문에 싸웠는데 엄마가 있잖아 이사를 왔는데 싸인펜으로다가 흰 벽지에다가 여기에 뭐 여기에 뭐 이러면서 써 놓은 거야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냈지 그때 엄마가 아니 어차피 여기에다가 못 박아갖고 시계 박을 건데 뭔 상관이냐 이러는 거여서 아니 이거 지금 말이 되냐고 난 여기 시계 있길 원하지 않다 이러면서 겁나 싸움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지만 자랑스럽지 않군 그래서 그 벽지 다시 칠했습니다 어? 여기다 식물 못 두나? 아 어찌나 화가 나듯이 진짜 왜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지? 하나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엔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드리는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어 곧 화날만 했지 엄마가 좀 잘못했어 아 그거 보는 순간 진짜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아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아 근데 수납장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크기는 마음에 드는데 도대체 인테리어를 그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아니 야 어떻게 혼자 하냐 대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책상 너무 심심한데 이 이상은 못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도시 한계가 있지 얼마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돼 어? 이 룩은 무엇일까요? 세범추 심지하면 집 꾸미는데 시간을 더 보낼 것 같다 응 나 플레이는 별로 안 해봤어 심지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많이 하긴 했었죠 이거 바닥 좀 더 여기다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앞으로 여기까지 칠해야겠다 제가 심지를 처음 했을 때는 그 막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다 했거든 근데 제가 나중에는 심지를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나 이거 좀 여러분 껐다 켜야되나? 왜 이렇게 뭔가 렉 걸리는 것 같지? 2층이 됐지? 어 뭐야? 어 아닌가? 렉이 막 걸려 렉 걸리지 않아요? 렉 걸리잖아 심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마을 심들 막 마을 심들 막 임신시키거나 그런 것 좀 있었지? 근데 내가 성격상 그렇게 막 막상 플레이 하는 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뭔가 감정이입을 내가 키우는 심해 하다보니까 많이 아끼게 돼가지고 그렇게 못 키우겠더라고 아 이거 나갔다 와야겠다 여러분 안되겠다 렉이 심해 너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키울 때 그 심을 못 보내겠는 거야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플레이할 때도 플레이할 때도 그 한 가족을 늙을 때까지 많이 플레이를 못했어요 대신 좀 특이하게 플레이한 게 재밌게 심즈 플레이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 치트키를 치트를 쓰고 그 얼굴 바꿔주는 성형 그런 거를 이제 동네마다 모든 심을 전원을 다 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심의 스토리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마을에 그래서 그 심이 예를 들어 뭐 할머니 심이 있어 그럼 할머니 심에 들어가면은 그 할머니만의 사정이 있어 그래서 막 그 할머니를 플레이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다 성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막 그 할머니 스토리랑 그리고 좀 심즈 뿐은 내가 모르겠는데 심즈 3는 그게 있어요 그 심들이 죽잖아 뭐 같은 이유로 죽어요 거의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해서 죽는 심은 웬만하면 거의 화재가 발생해서 죽어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꼭 있잖아 그 심들을 보면 싸우는 심들끼리는 꼭 싸워요 그 성격이 안 맞는 애들끼리 무조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애들은 무조건 싸워 뭐야 싸우는 조명이 너무 맘에 안들어 아니 아씨 진짜 맘에 안드네 이거 조명 꼭 두개여야돼? 노잼 하아 아니면 재미라도 줘 뒤집어 주기라도 해줘 아 이 집을 빨리 떠나겠어 이건 뭐야? 도대체 왜? 이게 도대체 무슨 2005년 풀하우스 드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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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그러게 밖이 보이는 욕실하니 아 똥 싸는데 밖에서 누가 보면 어떻게 해 저 건물도 높은거 같구나 아 진짜 최악이다 오히려 좋다고? 내가 똥 싸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좋다고? 아 유리가 안 보일 수 있겠구나 이건 뭐야? 이거 당장 치워 치워버려 이거 꼴도 보기 싫어 이 이상 늘어나지 않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똥을 싸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살아봤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지어낸 말 저게 뭐가 핀력이 좋아? 내가 어제 내가 쓴 소설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 별로 안 해주더만 뭔 소리야 저게 야 진짜 이거예요 타일이? 알겠습니다 진짜 이 집을 빨리 뜨죠 진짜 최악의 수준이에요 거의 특히 이거 이거 좋아하는 건 부엌까지는 내가 저거 참을 수 있어 근데 저걸 화장실에 사용한다는 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목욕탕 공중목욕탕 저게 관리가 쉬워요? 저 바닥에 저거? 우리집 화장실도 관리 좋던데 저거 아닌데 요즘 뭐부터 안 그래요? 헉 나 뭐부터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됐죠? 와 진짜 깔끔하게 칠해줬다 바닥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 문 닫읍시다 화장실인데 화장실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일단 흰색으로 갈게요 여러분 집에 욕조 있어?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남탕에서는 씻고 나와서 바나나우유가 국룰이었거든요 여탕도 그렇습니까? 밑줄 음... 제가 사실 목욕탕을 별로 안 가봐긴 했는데 엄마가 목욕탕 갔을 때 막 그 뭐지? 주시쿨 비슷한 거 사줬던 건 기억나 근데 내가 사실 그... 그 애초에 야 여기서 똥 싼다고? 아니 이거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진짜 내가 용서부터 아 뭘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벌지 않겠어요? 야 이건 아니야 얘를 그럼 지울게 근데 여기밖에 안 돼? 욕조는 또? 하나씨 나 정말 이제 빨리 뜰래 안 돼 그럼 이렇게 옆쪽으로라도 하죠 이거 누구야?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야? 심화 썼어 그 다음에 아니 샤워부스도? 근데 검은색이야 또? 와 별론데 샤워부스가 어딨냐 지금 아 여기구나 욕조에 발 하나 올리고 싹이 싹 가능 와 나 근데 나는 여러분들 욕조 많이 써요? 남자분들 중에 욕조 쓰시는 분 있나? 잘 안 써요? 어... 물 받아 된다 저는 욕조 없으면 힘들거든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오우씨 바닥 물 받아 됐다 쫄대기 없이 디테일해 야곰 됐나요? 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오우 언젠다 자 난 좋다 좋다 나는 나는 진짜 이제 욕조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설마 이거 두 개? 와... 이걸 두 개나? 이렇게? 진짜 취향 참... 왜 3억 받을라는지 알겠지 누나? 3억? 무슨 3억? 아... 아니 근데 여러분 인테리어비로 3억? 그 진짜 조금... 모르겠어 나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쌉니다 거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울? 흰색으로 동일해 뭘 또 무슨 색깔 쓰려고 그 다음에 휴지가 아니라 수건 뭐 수건 거리를 또? 아 변기 위에 수건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아... 아... 쑥 내려가면 어떡해... 그 다음에... 비누 그리고 화장실 문은 이걸로 할 수 밖에 없어 바깥에 통일 때문에 아니 화장실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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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 여기는... 이제... 화이트... 진짜 이 패널을 진짜로? 해달라고요? 우와... 이건 정말 아닙니다 고객님... 진짜 아닌 곳입니다... 저걸로 해달래 진짜 미쳤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어... 바닥을... 아우씨... 여긴 뭐야... 음... 옷장인거 같아 옷장 옷장 문?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 흰색으로 가죠 하... 아... 안 되려나 흰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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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것 같기도 하구요 구독이 씹혔다고? 어디에? 어디... 어디 누가 우리 구독을 씹었어 이거냐? 아니 진짜 럭셔리 하우스면 욕실이랑 화장실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리는데... 아... 아유... 로라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가 샘... 아... 고장난건가? 아... 고장난거였네... 뭐야... 와...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클립 좀 열어 아니 저게 도대체 언제쪽 오마아아 와 저게 도대체 언제쪽 도네이션이야 아홉시간 전 도네이션이요?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그래서 고장나서 소리가 안났구나 그럼 나 롤화면으로 바꾸면 이거 또 해야되는거야? 다왔당 테스트하실분 서착순 한명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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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현재 시간 5시 20분 아니 이거랑 이어지는게 없는데 뭘 잊겠다는거야 이거? 어? 아이고 꼬리안드림님 당신은 100점! 이거 맞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카사니님도 당신은 100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신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왜 도망간지는 일단 알겠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 문이 여깄는데 이게 말이 돼? 반대로 해야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집이 이렇게 넓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여기 챕터 그거네 인테리어 업자분들의 그 그 고뇌를 표현한 그 고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 이래도 꾸며? 이래도 니가 얼마나 꾸밀 수 있나 보자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습니다 와 이 와중에 또 뭘 또 여기다가 막 해요? 아니 왜 꼭 발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옷장실에 가방을 두는 건가? 뭐 하나 더? 오? 아니 어떻게 하나를 더 둬요? 어?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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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이거? 오오 외국에선 옷장에서 신발까지 같이 갈아 신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발받침이 있습니다 아 아 오 아 근데 진짜 좀 그렇다 두 개만 달아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세 개는 있어야지 보이겠구만 그 다음에 여기를 화이트로 칠해달라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스물다섯 개를 박아달래 이거를 진짜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걸 도대체 뭐 어디다가 해? 이쪽에? 집 컨셉이랑 집 컨셉이랑 와 여기는 취급을 안 해주시네 두 개 모자라 살려줘 오 오 정답 사파리존 아 이거 얘를 이거 여기다 붙여야 되나? 이거 여기다 붙여야 되나? 이렇게만 딱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흰색이 아니라 차라리 갈색이었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흰색 말고 막 갈색 있잖아요 갈색 흰색이 너무 뜨거웠어 그 전에 업체에 왜 도망간지 알겠다 진짜 알겠다 이제 저 벽지가 저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있을 때 직감했어야 됐는데 돈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알겠다 이랬는데 자기네 집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이러면 저 방을 보니 옛날에 수컷이 방을 사수하라 하면서 집안에 낚시터 만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어 바닥색은 마음에 드네요 바닥색은 초록색이 그나마 어울리는 색깔 맞는 것 같아 이게 자기네 집도 막 저기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이러면 이게 뭔 뭐 생각보다 여기만 아니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화이트로 하나가 모자르대 어디 칠할 데 없나? 아 여기여기여기 아 그래 아 큰일날 뻔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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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쓰레기버리기 아 조명은요 뭐야 뭐야 조명이 없어? 아 샹들리에 흰색으로 가죠 이 샹들리에 얘 빠졌나봐 밑에도 이거지 않았나? 이게 그렇게 좋으신가봐 그 다음에 침대가 으음 음 뭐 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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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여기다 침대를 못 넣는구나 잠깐만 허허 그러면은 TV를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다 한 다음에 방 구조도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TV를 두기도 애매하고 이번 방의 인테리어는 하루 숙박 2만원짜리 모텔 같네요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벽고리 TV를 그나마 여기다 걸어놔야 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 더요 그 다음에 아 진짜 인내심 테스트다 이거 안녕하세요 세범님 럭셔리 플리퍼라니 얼마나 떼먹으실 생각인가요? 지금 제 커리어에 지금 큰일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런 말 말씀 말아주세요 뭐 하나 더? 근데 원래 리모델링 맡기면 알아서 쓰레기도 버려주고 TV도 사오고 수납장도 사오고 하나요? 뭐 그런데도 있지 않을까? 돈이면 솔직히 뭐 미친 인테리어다 이걸 이렇게 다 채워넣으라고 키키키 이거는 제 커리어에 진짜 지장이 가는 급의 디자인입니다 뭐 샹덜리아를 하나 더? 어? 왜? 도대체 뭐에 꽂힌 거야? 아니 샹덜리아를 왜? 이게 뭐 이게 뭐 뭔 디자인이야 아하 이게 뭔 디자인이냐고 아 최대한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하 정답 광합성 아 진짜 힘드네 이 집은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살려주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네 살릴수가 없다 진짜 이 색조합으로는 살릴수가 없어 그나마 여기가 진짜 제일 낫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로 칠해달라고 했네요 아쉽지만 고객님 저희가 이게 디자인 특성상 저희 홈페이지에는 올리진 않아서 가격을 조금 할인해드릴까 해요 홈페이지에 안올리는 이유는 저희 그 웹디자이너가 그만둬서 지금 새로운 디자인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희가 웹디자이너가 없어서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너무 올리고 싶은 마음인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아니 저희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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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우리집 널리널리 자랑시켜준다 그래서 여기다 맡긴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골라 제가 웹비자이너인데 첫째 영화 하슬 아 미치겠다 이거 이게 2층에 올라오자마자 있는 화분이라고 내가 마파워블로건데 이거 다 포스팅할 거야 이거 고객님 괜찮고요 저희 주문 끝난 것 같습니다 아 99% 완료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어디가 모자랐을까 빨리 가야겠다 아 바깥에 어디가 문제야 여러분 아까 1층 꾸미면서도 궁시렁궁시렁 됐거든 저기는 괜찮은 거였어 저기가 나은 편이었어 어디야 어디가 모자라 어디가 모자라 빨리 도망가고싶은데 어디가 또 더러워 여기야 여기야? 아니 문은 또 왜 이렇게 열려 이 구지같은 집 빨리 뜨던가 해야지 아 여기 뭐 다 됐고요 아 최악이다 이거 진짜 와 저기도 꾸며준다고 꾸며준건데 주방은 또 어떻고 이 벽지 어쩔거냐고 아 화장실 옆에 잼민TV의 잼민이 입니다 부모님이 리모델링 맡겼는데 지금 집 상태 좀 보세요 밟아침 밟아침 아 1층? 화장실 옆에 화장실 옆에 여기요? 아 발받침을 두개나 넣어달라고? 와 자리가 없는데 뭘 발받침을 부금 꺼주세요 부금 꺼주세요 가겠습니다 아 뭐야 왜 내가 꾸민거에서 꾸민걸로 나와? 아 세이브땜에 그런가? 여러모로 가지가지하는 집이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맙시다 자 다음 집으로 가겠습니다 도망갑시다 여기도 끝냈고요 위에 가면은 두개가 있는데 둘을 하나로 비비안은 이곳에 살면 사랑했고 떠날 땐 눈물마저 흘려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기 위해 제라드는 건물 꼭대기층에 넓은 바와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몇가지 대담한 개조작업과 벽 재배치 이외엔 한 쌍의 커플을 위한 하나의 큰 아파트가 될 곳입니다 와요? 이거와? 하나는? 위례를 받은 집에서 페인트칠을 해야하는 경우 주문 목록에 A색 그리고 B색과 같은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는 오역이다 원문은 무엇 또는 로서 제시된 여러 색들 중 하나만 사용해도 된다 아니야 둘 다 사용해야하는게 있었어 추억보관용 창고 루시아와 데니안구에서 사용하던 이 낡은 창고를 발견했을 때 적당히 손만 본다면 힙한 인더스트리 로프트로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벌써 한동안 그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두 초대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꾸던 집과 현재 버전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긴 했지만 부부는 이것을 평화로운 안식처로 삼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추억보관용 창고와 둘을 하나로 창고? 창고로 갈까요? 창고 가겠습니다 추억 와 여기가 근데 좋은 집이네 바다가 보이네 갑시다 와 보기만 해도 이거 어 근데 여기 막 카페로 해도 되겠는데 이쁜데 스타벅스만 쓰면 스타벅스인데 근데 진짜 그 나 사장님 저 어제 밤부터 이랬는데 추가 수당 나오는 거 맞죠 but I've heard you're a real miracle worker I'm sure you will make this place habitable even if the last care take care didn't make your job any easier we like the roughness of the building though this is supposed to be a grown-up living space after all 어른을 위한 생각은가 we've always liked hanging out with our friends and since we're getting a bit too old and tired for clubbing we wanted to finally get an apartment big enough to sit around and enjoy our company comfortably 뭐 진짜 카페 만들어도 되겠다 probably you had more experience with couple getting a bigger home to start a family but it definitely is not our case 여기 이 컨셉이 다 부자들이에요 럭셔리 플리퍼 자체가 다 부자들만 있는데 음 추억 보관용 창고 근데 나 진짜 예전에 블리즈콘 갔을 때 그 GTA에 나오는 그 막 놀이동산 있는 그 쪽 있잖아 거기가 진짜 주택가들이더라고요 부럽더라 거기서 막 산책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이러는데 진짜 진짜 너무 예쁘더라 부럽고 와 이거 뭐 거의 진짜 카페 같은데 뭐 근데 그렇게 더럽진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봄님 나중에 세봄타워 지으시면 1층에 스타벅스는 꼭 입점시키세요 실제로 건물 가치 평가에서 버프 받습니다 스타벅스요? 내 한평생 스타벅스를 아니 건물을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 여러분들이 학원 차리면 나 스트리몬 강사로 저기 해줘 열심히 수업할게 알버트님한테 쫄라야지 학원 차리면 나 좀 취직시켜달라고 알버트원장님 열정페이요? 안돼 안돼 열정페이 말고 돈 많이 주세요 사장님 뭐 이렇게 더러워 지금 못 퍼올 것 같다고? 선생님으로도 그런거 필요 없고 은롤룰룰림 사진전이나 열어주세요 그런건 많이 왔어 대학교와서 강의해 주세요 롤대회 롤대회 롤대회를 열 예정인데 오셔서 해설해 주실 수 있냐 대학교 학생들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회 많이 해요 그냥 아마추어 대회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냥 학생들끼리 그냥 대회하고 이런거 같애 근데 내가 뭐 하려면 할 순 있는데 그 전문적이지 않잖아 대회 나가는 애들이 왠지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서 물론 해설이랑 게임 잘하는 거랑 별개긴 한데 그래서 안했지 김수학 수학학원 특별반 개설 학부 스트리머 특별반 개설 강사 서세봉 이런거 그래요 맞아요 저 친구들이랑 칼바람 많은데 해설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지 강의 이런거는 그냥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안했어 오 호텔도 아 정원도 좀 저거 좀 다 깎고 싶은데 아쉽다 이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있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지금 바로 학원 회사 설립할게요 원하는 조건 말해주세요 그건 그거야 조건 말해주세요 근데 해설은 뭐 해도 되긴 해 조건 말해주세요 왜냐면 말 잘하는 분위기 띄울 사람 한명 필요한거잖아 말그대로 소리 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재밌게 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니깐 대학교 대회라서 대학교 대회라서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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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도 그냥 그런거 있잖아 아 지금 뭐 누구 누구 누구님 달리셔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거 해줄사람 하면 필요하잖아 근데 그냥 여기 자체가 약간 불편한데 예비군 정원 교육시 청각자료 모델은 어떠신가요? 광종송 부르면 퇴소하고 싶어서 열심히 할 듯 그럼 애들끼리 할 듯 그런거 얼마나 중요한데 저 소리 지르는건 잘할 자신있는데 내가 챔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갖고 못하겠어 어? 아 아 오 천장도 닦는게 있구나 맵을 보면 저렇게 까맣게 나와있는 것들을 칠해주면서 어 근데 여긴 진짜 여기는 이제 미션이라서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런 디자인으로 된 집이 하나 더 있을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구매하는거 그거를 해도 되겠다 카페로 컨셉을 잡고 만들어도 되겠다 뭐 이 의자를 계속 안고 갈 생각이야? 아니죠 팔아야지 인간적으로 전소를 다하고 전소를 다하고 전등이 없는디 근데 요즘엔 카페가 진짜 많아가지고 힘들다 하던데 그러고보면 카페가 진짜 많이 생긴거 같기는 해 어? 여긴 안열리는데구나 카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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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거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 새 카페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해 그래야지 좀 주목을 받으니까 아.. 메이드 카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통할 것 같습니다 한 5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해 왜냐면 5년 좀 5년 더 있으면 될 것 같긴 하더라 방금 팔 안닫지 않았어? 안 닦인거 같은데? 안 닦였어 사다리 써서 해야되나? 사다리 써서 해야되나? 어이 봄사장 나도 천원어치 방좀 꾸며줘봐 천원어치?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희는 메이드 카페 부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비고 왕교자 시키고 뭐해 뭐해? 저 받고 싶어요 메이드 카페 한 5년만 있은 다음에 차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얼굴 귀엽고 예쁜 친구들로 뽑아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뭐해 뭐해 기운 같은 컨셉으로 가면은 오히려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다 우리나라만에 어울리는 그런 메이드 카페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을 뭔가 따라가는 느낌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황붕 흠 흠 흑 이게 다 뭐야 아 화장실이었어? 아..이걸 바꾸고 싶다고? 오케 그 다음에 여기도 청소를 합시다 아 근데 내가 하나 후회되는거 있어 이거를 너무 청소 스킬을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 닦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되나? 너무 레벨업을 많이 해놨어요 좀만 더 닦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닦여 이 닦는 맛이 있는데 근데 이게 스케일 중간에 그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케일 더 찍으면 더 빨리 낸다는 거잖아 여기 정원 플리퍼 해주고 싶다 실제로 하는 것처럼 떼밀고 광내고 폴리싱하고 소독하고 하면 열받아서 3분안에 삭제하실듯 합니다 아 뭐 그거야 그런데 내 말은 이거 게임 처음 했을 때 이렇게 빨리 닦이진 않았거든요 아 짜증나게 진짜 아이씨 사다리 이걸로 안되나? 큰 사다리 필요한데? 누나 걱정마 11월 동숲에서 진심답기 신나게 할 수 있어 쓰레기 섬 치워야지 이거 사다리가 아닌가? 이거 사다리가 아닌가? 장식용인가? 해완색 폐기로 청소하는 건가? 헬스장 수직 사다리가 웬 말이야 사장님 그거 말고 비계 사다리 항목에서 스케폴딩 사세요 스케폴딩? 이거 실내에도 설치돼요? 와 저거 하나 때문에 이걸 산다고 미쳤다 씨 언제취재해 주셨나요? 하이 ㅎㅎ 하이 로비 뭐 여기 있었는데? 방금 더러운 거? 됐어? 됐나? 이거 낙사는 없어요 낙사 없어 내가 어딨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 저기다 저기가 더럽게 생겼어 됐습니다 자 이제 꾸미기 시작할게요 바닥 타일은 어두운 헤링블 윌너 파켓이라고 하네요 좀 바쁘냐고요? 일하는 거 보면 안 보여요? 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요? 내가 언제 까칠했어 벽걸이 티비를요? 그 다음에 방구조 변경하기 벽 세우기 벽 상단 올리기? 벽을 세워달라고? 아 여기랑 여기랑 또 다르네? 벽을 세워달라고? 아니 이걸 도대체 얘를 어따다도 그러면? 벽을 세우기 벽상단을 올리기? 뭐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달라는 건가? 아니 근데 이 색깔로? 뭐 이게 아마 여기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뭐 하는덴데 여기 안에는 어떻게 그러면 화장실인가?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라는 생각밖에 비닐 공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같은데? 여기다가는 뭐 하는 거죠? 아 저런 분위기를 원한다고? 화장 고치는 곳인가?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면 좀 더 좋겠는데? 아니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뭐 이거 칠하는 거 말하는 거야? 벽 타이블부터 꾸며볼게요 여기가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 아 맞네 화장실이네 근데 화장실인데 저렇게 문이 없어도 되나? 아 손 씻는 데인가? 근데 인간적으로 조명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명 없나 조명? 와 씨 조명도 안 해? 오케이 내가 해준다 더럽고 치사해서 하아 하아 으응? 뭐 이게 낫겠네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밤에 여기 보면 섬뜩하다고? 그러게 근데 문이 없나? 문이 없는 게 뭔가 하나 둘 셋 아 안되겠다 바르면 여기도 혹시 이건가요? 아 여기는 또 옷장이야? 특이하네 조명 때문에 약간 무서워 보이나요? 조명 바꿔줄게 아 근데 인간적으로 화장실에 얘네 조명도 그거 안했어 내가 이것도 공짜로 달아주는 거야 이 자식들 조명도 저기 안했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이거긴 합니다 너무 밝을 텐데 여기는 이 자식들 양아치 놈들이에요 양아치 놈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좋은 변기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세면대를 흰색으로 가려고 했는데 흰색이 없네, 또. 회색 사실 인테리어 주문 개판으로 시켜도 사장이 꼼꼼해서 알아서 다 맞춰준다고 소문난 거 아닐까요? 제가 좀 잘해드리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끝날 때 불만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대금이 추가 대금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거거든요 3억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거보다 좀 아래 다음엔 수건 음 그래도 아까 거기보단 낫네 문은 없나요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문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불 좀 켰으면 좋겠어 불 좀 켰으면 좋겠어 문은 덤으로 해저 어... 음... 노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벽돌이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분위기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시다 했으니까 흰색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로 그 3억을 다 줬다면 어떤 인테리어가 나왔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내가 발코니에 수영장이라도 만드나? 1억은 5억은 5억은 집 분위기 엄청 좋다고요? 흠... 그러게요 좋은데 카페 같아 3억은 3억은 4억은 5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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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하나, 그래 여기 형광등 좀 제발, 저기 좀 합시다. 음 테스크에 가서 아 이걸로? 오케이. 제발, 음, 낫군.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오케이. 부엌이다, 여기가 부엌. 이번에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소파를 여기다가? 아, 여기랑 저기랑 다른 거지? 형광등을... 아, 판매하라고 형광등을? 아, 이거? 그 다음에, 어... 뭐 이거 샀잖아. 크크크크크크크크스 오, 되게 좋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어? 뭐, 빠용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였나? 아, 얘 오븐이구나, 얘는 얘는 오븐이고 얘는 저기고 싱크대고 여기를 쭉 이렇게 두르고 싶은 건가 본데? 코너 코너가 두 개 B, A, 두 개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이렇게 오면 될 듯 음, 그 다음에 어, 코너용 B타입 다른 타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B타입? 다른 타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두운 냉장고? 벽 수납장? 냉장고를 어디다 두지? 냉장고를 어디다 두지? 근데 이거는 진짜 이쁘긴 하다 튀어나와 버리나? 이거 코너용이라서 사실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야되나? 조금 튀어나오는 거 불편하다 근데 냉장고 들어가려면 어쩔 수가 없다 냉장고 들어가고 뒤집어져 있냐? 냉장고가? 설마? 에버트 그 다음에 아니,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음 음 얘가 애매한데? 너무 과한데? 너무 과하지 않나? 뭔가 뭔가 얘가 위에 있어야 될까? 위에 있어도 좀 별로지 않... 아... 아, 이렇게인가? 나는 아래가 난 것 같다 아닌가? 뭐야 얘는 또... 아니... 아니... 아니 뭐 얼마나 튀어나오고 싶은겨...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야되나? 어쩔 수 없이...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아니... 나는... 내가 다 엎는 것 같은데... 너가 다 엎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저게 더 잘 안 보여요... 내가 다 엎는 것 같은데... 내가... 나는 안 마다... 내가 다 엎는 것 같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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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런 느낌을 원했던게 아닐까? 얘네가 원하던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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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다 알고싶어해 아잇! 아잇! 아니 뭔데? 아잇! 아잇! 이게 맞췄던거임 세상에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마지막 멤버 서세범님 네 혹시 컴백 언제 하시나요? 요번 휴식기는 좀 기네요 우 컴백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뭐 여기다 시계까지? 시계를 어디다다는데 베트남 또 또 서비스 휴지통 해드렸습니다 정말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깐 다음에 주방 서비스 넣어주시는 김에 요리책이랑 식기 도쿠랑 양념통 같은 것도 낭낭하게 넣어주세요 진짜 양심 양심 미쳤냐구 양심 미친거냐구 정녕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뭔데? 여기 원하는게 뭐야? 아 여기 뭐 사무실 같은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먼저 할게요 스탠딩 기둥 밝은 의자 여기 조명이 좀 필요하겠는데? 여기도 좀 조명.. 조명 좀 필요하겠다 스위치 뭐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으니깐 여기 내려야되나 보다 여기 내려야되나 보다 갈색이 더 어울리겠지요 여러분? 흰색을 해주고 싶은데 흰색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다 갈색이어서 해줄 수가 없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옷장?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코너형 흰색으로 칠해달라는 거였어 여기? 헐 저희가 화이트이길 바란데 흰색 흰색 너무 뜬금없는데? 뭐 칠해 달려면 칠해 드려야죠 옷장이라서 진짜 흰색인건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 다음에 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옷장도 흰색으로 가야되는데 좁아 죽겠구만 뭘 하겠다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얇은거를 하나 그래도 여기는 좀 욕심이 없으시네 아까 거기에 비하면 천사야 천사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까지는 될 것 같긴 해 그래도 아까 거기가 훨씬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뭔가 옷장답지 않아요? 거기는 뭔가 너무 과했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조명이야? 여기가 더 그거 같애 더 옷방 같애 그 다음에 하 여기를 어떤 느낌으로 해달라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데 여기랑 그러면은 여기가 하얀색이어도 될까? 여기만? 여기만 흰색이어도 될까? 여기서 보기에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 뭐 내 집도 아닌데 한번 해보지 뭐 자기가 해달라 그랬지 뭐 내가 해준다 그랬나? 음 화이트 느낌이 나길 바라네 욕심이 많으시네 그 다음에 지금 어? 아이템을 판매해달라는데? 이거? 엄마야 이러면 여기가 달라야 돼 상관없겠지 그 다음에 문을 어어 근데 통일하려면 흰색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밖에서 보기에 이거 이상하지 않나? 통일 안 돼있으면? 상관없나? 그니까 사무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가봐요 이걸 옷장문으로 하고 엄마야 화장실이 안에 다 비치면 좀 아 오케이 이렇게 그치그치 화장실 다 비치는건 에바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음 아유 출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십니다 너 이 느낌 내고 싶은거야? 이거 옆에꺼는 뭔데? 아아 하아 약간 아이 아이 여기 그 애플 모니터 있을 것 같은 느낌 원하나 보네 문 반대로 했다고요? 괜찮아요 저희집이 아니기 때문에 문 반대로 했다고요? 괜찮아요 저희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ern만 으응 조명을 하나 더? 그다음엔 책상 위에 뭔가 언론 organize 으쌰 왜이렇게 커 응? 조명을 하나 더? 책상 위에 뭔가 올려 놓을만한거? 오씨 왜이렇게 커? 그 다음에? 진짜 감성이구나 안 보이는데요? 아 이게 날 것 같아 뭔가 차라리 뭔가 쇼핑몰 같은거 그 다음에 똥그러미로 가자 똥그러미로 가자 그 다음에 뒤를 다 흰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 벽지 이름이 뭐였지? 고객님 제가 벽지 벽지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나는데 벽지 이름이 뭐죠? 큰일쓰? 이거였나? 그거 가구 선택할때 내용에 나오는데 사진촬영공간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였나? 다르게 생겼는데 그 다음은 다르게 생겼는데 아 그 다음은 아 아 아 아 아 고객님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런데 벽지가.. 이름이.. 뭐.. 뭐였죠? 안 날려주시면 임의로 그냥 칠합니다! 아 여기다 자 여기다 환불해달라고요? 무슨 소리네요 계약서에 환불조건 없었습니다 갬성 요즘엔 뭐.. 쇼핑몰이다 뭐다 해서 이런식의 감성을 꾸미는구만 제가 여기 부분 책임지고 같은 유튜버로서 저기 잔액이 조금 남는다는 가정하에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희 보수공사는 6개월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안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전부 다 6개월까지만 아시죠? 음.. 얘가.. 음 이제야 왜 얘를 쏟는지 알겠네 스위치도 특별하게 새걸로 달아 드릴게요 저희 리뷰 꼭꼭 남겨주세요 오 이쁜데 아니 조명을 달아 준게 아니고 리뷰 이벤트로 저기 스위치를 달아 드린거에요 뭘 째리봐 아 밑에까지 꼭 칠해야 될까요 칠하지 맙시다 왜 리뷰 테로에 네 어라 색깔이 좀 다른가 아니 색깔이 왜 다르지 난 분명 똑같은 걸 했는디 이거까지 해 드릴게요 아니 저는 똑같은 거 했어요 조명 때문입니다 조명 때문 이렇게 나이스하네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 사장님이 이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내려주고요 음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 여기는 뭐 하실려고 하는거지 계단 보스하기 아이템 구마하기 이 색깔로 그냥 괜찮으신건가 이 벽지로 괜찮으신건가 여기는 이쁜데 어 이 렉은 뭡니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구를 다 한번 사볼게요 밝은 의자 4개에다가 아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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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두개 이거는 렉이 걸려요 이거 하고나서부터 그 다음에 코너용 소파인데 뿌 permanency 투비가 여기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겠고 그 다음에 테이블 그럼 여기겠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고 아 이러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뭐 지나다니면 됐지 뭐 그 다음에 의자를 엄마 나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침대 들여놔줘 안돼 이놈아 그 다음에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설명에 따르면 창고를 피판 인더스트리 로킷으로 개조하는 의뢰이고 1층은 교류의 장 2층은 부부 생활 공간이라고 합니다. 부부였어?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생뚱먹게 도대체! 이게 뭐야! 어? 얘는 오히려 벽이 없어야 되는 건가? 이러면 뒤에가 가려져버리는데? 이게 맞나? 이러면 뒤에가 가려져버리는데? 아... 간이벽처럼? 진짜 별른데 저걸? 아... 하나 더요? 쓰읍...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나한테 물음표 찍지 말아줘... 나도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1도 모르겠으니까... 오직? 뭐.. 뭘 원하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물음표 찍지 말아줘... aware 나한테 물음표 찍지 말아줘... 뭐... 널 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 뭐 하나 더요? 뭐 뭔데? 왜? 왜? 진짜 간이벽처럼 사용하려는 건가봐 이런식으로 숲속 테마로 한 아파트가 생각난다고요? 그래요? 나는 생각이 안나는데 전직부터 해서 도대체 식물이란 무슨 원한이 있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조족하고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아아아아 살려줘 우와 뭐 이런걸 원했냐? 진짜 더럽게 못 꾸미네 인테리어 불법으로 배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금 손님이 원하는게 글씨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우스 플리퍼 하우스 플리퍼 하는중에 안죄송하지만 새로 바뀐 도벽 보고 왔는데 세세봄님이 원하는 도벽이 아닌거 같음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아냐 저거 전자 그거에요 전자 아 아니면 혹시 근데 창문을 막아버려도 되나? 어? 근데 이.. 이게 더 날거 같기는 해 너무 답답해보여 이거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우씨 이게 뭐야 이게 헐어 아까가 더 나올거 같기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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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대칭인데 외동해 보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 조명이랑 이조명이랑 너무 안 맞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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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 분위기와 이... 뭐냐고... 다음 색으로 칠하기. 라이트 비스킷. 여기가 부부를 위한 곳이라 그랬죠? 아래는 놀기 위한 곳이고 사람들과... 위에는 부부를 위한 공간... 이 벽지 색관은 드디어 맘에 드는데요? 근데 여기 엄청나게... 겨울에 추울 것 같아. 추운 도시가 아닌가? 할리우드가... 보일러 엄청... 이 공간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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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공간... 그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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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색깔을 했구요 그 다음에 내 천장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괜찮나? 바닥은요 이거 진짜 좋아한다 외국인들 죄다 이거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일단 되게 이쁜데요 일단 이뻐 색깔 자체 벽지 색깔 자체는 되게 이쁜 것 같애 야자수 그림이요? 야자수 그림? 굳이? 이게 최선이라고 봐 이게 최선이야 진심 근데 저 그림을 봐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부가 이딴게는 아뇨 일도 모르면서 당신이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 나 E3 갔을 때 뭔가 비슷하네 두 개 갔는데 그 중에 하나랑 비슷하다 이 조명 왜케 좋아하는데 왠지 이쪽에 나노수화라는 얘기인 것 같지만 말 안들어 아니 뭐 이렇게 조명을 사랑해 이게 부부의 방이야? 진심 노잼인데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잠만 자나보네 뭐 잠자는 거 외에는 필요 없긴 하지 로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요 고작이라뇨 이 로그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또 이 바닥이야 또 이 바닥 다들 이 바닥에 미쳤어 자 이렇게 하고 실내문과 화장실문 아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구나 음 요거는 화장실문 어 또 반대로 단거 같네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소파 아 여긴 이제 진짜 부부의 공간이구나 조명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아 존둔 켠게 이거야? 어제 2차 맞고 오늘 출근했더만 어제 2차 맞았으니깐 들어가라 해서 바로 퇴근함 회사 완전 좋아 키키키 잘됐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행복이란 게 별게 없다는 게 갑자기 몸소 느껴집니다 음 아니 뭐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어두운 소파 아니 아니 도대체 같은 디자인만 몇 번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질려 죽겠어 근데 출근카드 찍고 퇴근한 찍고 나왔는데 일장 처리 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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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뭐 어디다 두라고 갑자기 이렇게 발 찍겠는데? 여기서 코너 돌다가 진짜 맘에 안 든다 아니 아까 그 구도가 좋았자녀 그 구도가 좋았자녀 왜 왜 이딴 하등한 어허 왜 이 하등한 어허 왜 이 하등한 굳이 옷장을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데 얘기해봐 도가 보시다시 태풍 태풍 지찍 태풍 하등해져 버렸어 어허 왜 이런 짓을... 왜 이런 짓을... 왜 이런 짓을... 왜 이런 짓을... 이게 뭐야... 꿈속에서 딸깍딸깍 소리 출처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현실이 새 봄님 마우스 소리였네요. 이 집은 왜 벽에 둘이 달렸나요? 이 조명을 다닐까 이뻐졌어. 근데 이 옷장은 진짜 아니자노... 진짜...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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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같으니깐요 널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외한다 땀내나게 운동이나 해라 그래도 나쁘진 않네 아예 나쁘진 않네요 진짜 내 맘대로 못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고싶은 것 마음에서 살 수 없다고? 그래 맞아 야스오 새끼들 마냥 살 수 없지 하지만 이 집은 참을 수 있어 그치만 아까 그 집은 못참아 그 집은 정말 내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지 않아 진심이야 포트폴리오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오늘 박성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내 다시보기를 지우면 나의 팬들이 슬퍼할거야 세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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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는게 낙인데 방송이 지워져 있어요 조명이 어디서 비쳐오는거야 이거 인테리어계 야스오 서세봄 그런소리 하지마 야스오와 다른 삶을 살아왔어 자 됐구요 바닥은요 바닥은요 아 아니 야 이게 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이 스위치가 어? 벌써? 내 아까 너무 서비스를 회자로 해줬나? 내가 돈을 많이 썼어 너무? 내가?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새봄님 방송을 보고 있는데 숨이 가빠지네요 자 이거 얼마나 잘났다고 그럼 저기 저 이거 대봐요 당신이 해가지고 여기 올려보란 말이야 응 뭐야 아니 세면대 하나 더? 어머 아니 외국인들은 이게 로망이 있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 근데 왜 세면대는 안 돼? 이게 로망이 있나봐 저게 굳이 집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오케 근데 요즘에는 뭔가 아 뭐야? 아니 했잖아 두 개 했잖아 두 개 두 개 했잖아 왜 안되냐? 샤워룸 설치 아 반대에다가 아 미친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뭔 이게 뭔 디자인이야 도대체? 아니 이건 좀 내가 아까 처음에 잘못 설치한 건가?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가 있어야 되는 거를? 아니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야 야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제가 여기다 할게요 제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모두 이따구로 하고 전반 요구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잘못했던 거 같네요 이거는 뭔가 했네 씨를 성 형각으로 하길래 뭔가 했네 됐고 됐고 샤워룸을 자 퍽 구요 hart 맣 charts 장난 respond 하誖 잘 usst 핸드Build ife 와 근데 인테리어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게임으로 지만 한번 이거 진짜 삑나면 너무 하기 싫겠는데? 야 잠깐만 문이 이거야 잠깐만 이거 반대 아니냐 아 이건 좀 웃겼다 크크크크 이건 반대 아니냐 이거 맞아 괜찮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거울도 같이 보자 아 오픈형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거울도 같이 보자 아니야 막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면서 수건 갖고 가시고요 야 무섭다 야 야 B급에 나오는 샤워하다가 죽는 피크콩포영화잖아 양각 개방형 샤워실 폭력적인 디자인 저거저거 샤워룸 배관을 옆 벽으로 설치하고서 했으면 되는 건데 야 잠깐만 변기 어디다 두냐 잠깐만 이게 요새 유행하는 최신 트렌드예요 잠깐만 여기서 문 열고 들어 가야 되는데 변기 어디다 설치해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 고객님 좀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잉시티님 양심 헤어 스타일리스트 부르셔야겠어요 집주인은 똥 어디서 사라구요 아 들어가자마자 바로 싸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지 포기했죠 뭘 거울 정면이야 똥 싸면서 자기 얼굴 바그러움 아 여기 뭐가 많았구나 아 여기 다 했잖아 아쿠쿠 고객님 아직 시공 중이라 그래요 완성되면 괜찮아져요 문 샀잖아 아니 왜 또 사라 그래? 다 했는데? 아 이쪽에도 설마 달라는 건가? 아 아 여자들은 왜 저기에 휴지 동그랗게 엉덩이 모양으로 올려놓고 볼일 보는 거였어요 그냥 휴지로 닫고 앉아서 보면 되지 않나요? 여자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도 문을 다는 건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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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unken 여기도ást 여기도 천사 여기도ежде 여기도 wig 여기도 어느 정도 야간 여기도 manifest 아니 아까 스위치 달아 드렸잖아요 아니 고객님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바꾸시면 오늘은 해드리는데요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산도 지금 거의 다 썩어고요 가지 같은 놈 그치? 꼭 저기 해야지 애플 거 써야지 꼭 삼성 모니터 쓰란 말이야 됐어요 다 필요 없으니 원래대로 그냥 불려주세요 에라이 키보드나 거꾸로 써라 우리 삼촌이 말씀하신 제일 짜증나는 유형이신 듯 공사 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생각나서 다 해놓은 거 고쳐달라고 하시는 유형 자 마음에 드시죠 이제 바꿔달라고 하기 없습니다 음 먼지 닦기가 다 안 끝났는데 어 뭐야 아니 내가 이런데까지 닦아줘야 돼? 자 됐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볼까용 아 이거 진짜 예산 별로 안 남았다 진짜 아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안 되지 내가 신경 쓴 부분을 보여줘야지 이거 참 쓸 수가 없네 사진기사 누구야? 천장이 별로예요? 이제 끝나서 이제 제 일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리뷰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솔직히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제 포트폴리오 제 포트폴리오 아니 진짜 어디였지? 홈페이지 보고 왔는데 여기 청소업체 맞죠? 여기서 이랬던 집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때요? 제가 만들어놓았던 그 집 이건 여러분들이 제발 트위치색 해달라 해서 한 겁니다 어때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잖아 이렇게 이쁘게 꾸며드릴 수 있는데 어쩜 저렇게 그지같이 나 거기도 되게 이뻤는데 무슨 이집사장님이 바뀌었나요? 지루한 집 나 거기가 어디였지? 무슨 있잖아 지하창고에다 겁나 막 열심히 했던데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집 버려진 집이었나? 지하야 끼고미 거기가 어디였는지 까먹었네 되게 내가 지하에 되게 신경 써서 한 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루토 벙커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집이고요 캠핑하우스였나? 사버린 집 그거 안팔았나?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걸요? 아 그거 혹시 주문해서 한 건가? 거기서 한 건가? 할아버지의 일본식 정원 벙커에서의 레이저 태그 아 이거 배그하던 맵이다 나무배기 성탄절 성탄절 마지 비디오 게임 룸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많이 해갖고 몰라 어딘지 기억 되게 잘해줬었는데 거기 진짜 잘해줬었는데 거기 진짜 내 열과 성을 성을 다해서 했었던데 하나 있었어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집 어디냐면요 둘을 하나로 초대받지 못한 집이라고? 포트폴리오에서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 아니야 뭐 지하에다가 내가 겁나 열과 성을 다해서 했었던데가 있어요 길이의 어린이 멘스 챌린지 기억이 안 난다 벙커에서의 지금도 그리고 이쁜 집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우리 집도 되게 이쁜데 많아 주문맵 갑시다 가서 여기 가겠습니다 그 밑에 막 도서관처럼 되게 예쁘게 만들었었던데 하나 있어요 골드블랙 집은 갖고 있어 그거는 내 거야 내 집이야 거기 되게 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여긴 이미 이쁜데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한 집을 준비한다 근데 이미 여기 되게 이쁜데 근데 여기는 이미 와 원래 여자친구가 여기 살고 있었데 이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기서 이 여기 사장인 방금 그 남자랑 사귀게 됐나봐 그래서 저 부자 남자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기를 바꿔달래 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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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새는 소리 나는데? 여기도 좀 켰으면 좋겠는데 전등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등 어디서 켜? 뭐 켜는데도 없어? 뭐 이따 스위치 제가 만들어주지 뭐 그러면은 작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다 치우고요 아우씨 그리고 여자친구 집을 설마 아 벽을 허물어버리자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여자친구 집이었잖아 아우씨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더러운데? 물 새는 소리가 이거였구나 여자친구 아까 이뻐보였어 여자친구 집사 고종 이사 후기 전 새 봄 추방 오 보수 떴다 보수보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근데 색깔은 어, 색깔을 좀 봐야겠어요 왜냐면 이거 이따가 할게 왜냐면 이 방에 그 컨셉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색깔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대시울이다 오 이 인형은 안파는거 보니까 여자친구의 그 추억이 있는 그런 그런 인형인가보네 하아 됐구요 와아 오오 이런 구독량이 이것도 있네 헤드셋 저 헤드셋도 되게 아끼는건가봐요 저 헤드셋도 되게 아끼는건가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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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게 하나 있어요 하아 이 벽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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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윗뼈까지? 뭘..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 그럼 여기 문도 팔아야겠는데? 뭐지? 이게 뭐지? 뭘 하려고 이러는 거지? 감이 안 오네요? 진짜 감이 안 온다 이거 다 판다고? 아까운데? 그 다음에 또 부셔야 되는 게 여기도 또 허문다고 아.. 아예 여자친구 집으로 만들어줄 생각인가? 아.. 됐구요 아 여기는 아예 그냥 아니네 이게 맞았어 아니 뭔 놈의 뭘 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아.. 진짜 집으로 만들 생각인가 봐 진짜로 빠였던 것 같은데 고생을 우워.. 우오오오오오오오이씨에에에э에에에에에에에에 저기여어여 과연 서세범은 여기에서 클릭을 몇 번 했을까요? 와 진짜 돈이 많으면 이렇게 집도 막 여자친구 그걸로 막 좋아하는 걸로다가 해갖고 막 집도 선물하고 그런거요? 아 근데 저 창문 색깔 좀 바꿔줬으면 솔직히 좋겠는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야 안되겠다 옆 동네에 그 파워 와셔인가 무엇인가 애들이 잘한다던데 좀 불러봐 여기가 이제 주방이었던 것 같은데 와이씨 그래 이것까지는 파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아 이 밑에 오브젝트 어쩔 근데 원래 이렇게 이사올 때 들을 껴고 가나? 하긴 나도 이사올 때 진짜 그거 이거 짐이 너무 정리가 안되있으니까 진짜 답도 없어 보이긴 하더라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거 언제 치우지 휴방 더 해야되는 줄 근데 또 사람이 어떻게 치우긴 치우더라 은돌이 떡진과 같은데 목욕시키고 싶다 은돌이 나이 들어갖고 이제 목욕시켜도 옛날처럼 그렇게 반지르르 하지 않아 곧 목욕시킬거 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알거야 무슨 말인지 목욕을 시켜도 엄마 저 집에서 쓰레기가 막 나오고 있어 헉 저 예술작품들도 다 팔아버리는 거야? 너무 아깝다 와 여기 이렇게 테이블 많은거 보면은 되게 잘나가던 곳인데 음 아유 시험님 잘보고 오세요 오늘 저기 대학생들 시험 저기구나 아까 한 두명? 세명 있었던거 같은데? 시험 본다고? 세명정도 있었다 아 근데 있잖아 학생때가 제일 좋은건 맞는데 다시 돌아갈거냐고 묻는다면 돌아가진 않을래 시험 보고 싶지 않아 시험님? 사세범이 여기에서 게임하겠다 그 당근 마켓에 빈병 35개 올리신 분이죠? 구매하려고 문제드리는데요 네 풀거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어 왜이렇게 다 뚫어놨지? 일단 뭐 시킨대로는 했고요 뭔 컨셉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일단은 은돌이 목욕시킬 때 방송키는 거 맞죠? 내 말 맞죠? 그럼요 일단은 여기가 무슨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나 소원 하나 방금 생겼는데 은돌이 목욕방송 해주라 응 은돌이 목욕방송 이번에 할 거예요 근데 새봉님 당근마켓에서 거래해보적 있으신가요? 왠지 되게 클 거래 하실 것 같은 느낌 저 한 번도 없어요 당근마켓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알았어 중고나라는 내가 아는데 중고나라에서 모니터 사봤어 미드 고양이는 왜 안 움직이냐고요? 음 은만 해도 쳐다봐요 은만 귀엽죠? 졸린가봐요 애 Nazar 으어어어어어어어엘ense 여친이 원룸에서 살다가 돈이 없어서 떠난 걸로 추정되는데 가뿐함 진이 그 원룸과 그 옆에 있던 밥까지 사서 둘이 같이 살 아파트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맞아? 그런 스토리 맞아? 일단은 올 화이트로 했고요 은돌이랑 컵이랑 합방은 언제 하나요? 은돌이 쳐맞아 은돌이 개쳐맞아 그 다음에 바닥을 오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색깔 나오기 시작하네 자 이렇게 가고요 아 온 집을 화이트로 칠했으면 좋겠나? 왜 28%라고밖에 안 나오지? 설비를 조립하기 역시 화이트가 최고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인테리어는 블랙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하우스 플리퍼에서 블랙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블랙이 하필 황금이랑 잘 어울려서 너무 플렉스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내문 음 아까 저거 먼저 보수 안하길 잘했다 아 와우 유리? 집을 너무 블랙으로 꾸미면 여름에 깨빡쳐요 모기가 나와도 잡을 수가 없음 블랙이시구나 이게 뭔 아 설마 여기 말하는 건가? 아 여기랑 이게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는구나 뚫려갖고 방이 아닌가 맞는구나 어 젠장 맞나 이게 아 아 이런 건가 봐요 문이 근데 안 맞네요 살짝 그러기 전에 잘 안 보이냐 근데 검은색이 뭔가 이쁜 것 같기도 해 잘 맞춰봐 맞나? 맞나? 오케이 맞았다 오케이 맞았고 그리고 아까 그게 이제 화이트가 안 된 걸로 나왔는데 28%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포함인 거라면 여기까지 칠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28%거든 아 여기까지 화이트였네 맞네 약간 내 스타일인데 여기 사장님 벽둘코 새로 지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세요 새로 지어야 되는 곳? 저 초록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를 그냥 아예 벽으로 메꿔버리는 건가? 이렇게? 아 맞네 아 문으로 아 이게 원룸이었으니까 음 아니네 여기는 여기는 그럼 설마 이건가? 아 맞네 이거네 여기는 문 세곰님 10초 전처럼 미모가 여전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컨셉을 아 막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한 그런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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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는 아니고 뭔가 그 약간 청순하면서도 저 느낌 약간 베이지 갈색 플러스 아 운돌이 컸어요? 운돌은 밥 먹어요 베이지 갈색 막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커피 내려갖고 먹을 것 같은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바다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커피를 딱 근데 이불을 이렇게 디지몬 쓴 채로 머리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헝클어진 머리로 아침에 일어나서 인간들이 커피 내려 마실 시간에 운돌이는 사료 한 입을 더 먹습니다 아 여기는 부드러운 카카오라고 벽을 칠해버려서 당했다 벽을 메꿔버려서 원래 여기서 원했던 게 뭔지 바뀌어버렸다 아 근데 입구라서 여기 화이트보다 이게 더 난 것 같아 입구부터 하얄면 뭔가 그 디트로이트에 나오는 그 약간 그 개 생각나 그 수영장에서 막 안드로이드랑 놀고 있던 애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아는 풍경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아저씨 그 다음에 어 아 로비에서부터 로비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여자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이 인용이랑 저거는 절대로 팔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 스윗하네 스윗하네 흰색 없나 흰색? 아 아 차라리 반대로 이렇게 그거 사실 지가 좋아하는 건데 창피해서 여자친구 핑계 대는 거임 새봄님 새봄님 이 브금 평화롭네요 마치 고양이를 봐야 할 것 같은 브금이네요 은도린 좀 보여주세요 은도린 지금 여기 있잖아 지나가잖아 엄마야 은도린 밥그릇 왜 이렇게 다 비었어 은도린 밥 밥 다 먹었어 없는 밥 쥐요찌 안에서 먹고 있었어 아니 밥그릇 여기 말고 부엌에 있는 게 진짜 은도린 밥그릇이라니까 아 몇 번 얘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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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조명은 이렇게 어두운 건가 아 아 여기 방 컨셉은 확실히 뭔지 알겠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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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변양이도 퇴근하고 와서 출근할때 채워놓은 물그릇 비어있으면 빈 물그릇 핥으면서 시위하는데 은도린도요 그치 아 아 엔돌이 밑으로 다닌다 야 엔돌이 거 주소먹으면 안 돼 올라올 거래 올라올거에요, 똥땡이 짬뽀도 많네 그 다음에 아, 여기 청소가 덜 됐다 청소하고 여기도 좀 바꿀까요? 여기서 벽 은돌이 몇 킬로에요? 물집 때껄룩은 9 5킬로라 무릎 올라오면 10분만에 피안동암 유유 은돌이가 6.6킬로 6킬로 귀여우니까 이거로 추루 사먹어, 은돌아 더 주세요 안물결표 은돌이 밥 많이 먹는다고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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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좀 봐 라고 말하면서 보쌈을 입에 세봄님 저희집 36시간 정전으로 냉장고 문 열기가 두려운데 현실집은 안치워주시나요? 냉장고 버려주세요 말하는게 많으시네요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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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드디어 이제 좀 화장실 괜찮은데 오는 것 같다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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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뱃살 어디보자 내가 좋아하는 조명이 음 아니 이렇게 어두운 데 어떻게 사냐구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벽타일이 그레이타일이랑 벽타일이 그레이타일이랑 아 이건 안돼 그레이타일로 가자 그레이 타일로 갑시다 그레이 타일로 지금도 나쁘진 않긴 한데 문돌이 봐 너무 귀엽죠 얌전한 거 봐 불편해? 배 대신 만져드립니다 문돌이 여기 털이 진짜 부드럽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와 그동안 해왔던 집들에 비하면 천사다 천사 이 정도면 진짜 천사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세트 필요합니다 창문 한쪽이요? 에잉 그냥 넘어가시지 뭘 또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이런 것 좀만 저기 하면 좋겠는데 아니 저런 것 좀 없애주지 그쵸? 색깔 갈색이 웬 말이야 그 다음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됐고 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낫다 진짜 지우지도 못해서 여기다 옮겨놓고요 우와 와 얘는 심지어 옮겨놓는 것도 안 돼 미친다 갈색이니까 웬 말이야 이정도로 끝나지 초록색이었으면 제작자한테 매일 보냈다 어휴 오우 후 후 후 문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났구요 이쁘네 무난하네 시계정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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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예산 줄어들어 나중에 남으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딴 건 다 참겠는데 조명은 못 참겠어 조명 어두운 건 내가 못 참겠어 진짜 그 다음에 쇼파가 아 침대 근데 약간 저런 느낌을 원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어 아 이것도 아닌 것이 침대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높아 그지 은돌아 너무 높지 않니 이거? 이게 뒤에가 짧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니 이 느낌 맞아? 흰색으로 가자 흰색으로 제일 무난하게 그냥 다 흰색 올 흰 아니 이거 침대 이거 색깔 뭐야 이거 저지리야 때려쳐 저지리야 때려쳐 거짓말 와아아아 와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되게 많은 거 극혐이라고? 아하 아으아 이게 뭔신 것을 아으으으음 아으으음 으으음 흠 누가 보면은 저기 금세가 저기 좋아하는 줄 알겠다 그 다음에 음 이 느낌? 벽 조명? 벽 조명? 벽 조명?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아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아 제발 들어가줘 여기 안에 공간 있잖아요 안녕 이렇게 그 다음에 테스크에 가서 기본 전등 스위치 이 실내문 구매해가지고 어 야 밖에 너무 어둡다 알지 영감은 푸른색 오렌지색 그리스 앞바다 집 느낌인데 세범추는 역신양님얼 디자인으로 가시는군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 아니 왜냐면 침대가 너무 맘에 안들어 침대가 그지같아요 저런 느낌 말고 좀 더 퍼지는 느낌으로 가야되는데 야 초록색 안나와? 침대 맞은편 에어컨이 국룰이라고? 그러면은 추워 감기 걸려 자기야 웬일로 전화했어 방금 버나가 쪽에 집 하나 구했다고? 이미 사인했다고?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 그 다음에 가구를 선택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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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림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뜬금없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나 더 해야되나?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겠다 거울은 이렇게 크게? 거울은 너무 큰데? 흠 너무 뜬금없지 않나? 너무 뜬금없지 않나? 거울이 났나? 거울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에어컨? 너무 노숙해지지 않았나? 방이?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조립식 닫힌 블라인드 왜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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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러세요? 다? 다? 아, 은돌이 진짜 특수영화들한테 사랑받는다 부럽다 엔돌이 트스용아들한테 사랑받고 있어 이 과자 뭐야 이거 이거 밥이 없는데? 밥을 떠다줘야 되나? 밥이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먹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해야 되는게 가구를 선택하세요 어 여기는 끝났어요 뭐 맘에 들진 않지만 아 보수를 해야겠다 이제 이제 방의 컨셉을 알겠으니까 이제 색깔을 좀 정할 수 있겠어요 색깔은 흰색이 좋겠어 왜냐면 너무 방이 다 갈색으로 가니까 그 느낌이 그 다음에 밑에도 뒤집어 좋아요 뒤집어서 다 하고 색깔은 색깔은 역시나 흰색 오 근데 너무 좋다 이런거 이것만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보수만 해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확실히 럭셔리 플리퍼가 약간 무겁긴 한갑다 렉이 렉이 걸리네 어 어 아니 여기 걔네를 보여주셔야지 저기 저기 저기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되..됐나? 되..된건가? 칠하는건가? 칠하는건가? 붙어있는건가? 자 이렇게 해서 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집보다 하우스 플리퍼 속 집을 더 열심히 꾸미시지 않았나요? 어 당연하죠 이사올 때 저 여기 몇 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아 오 여기까지 와 저희 업체가 이렇게 세밀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을만한 업체 아닙니까? 됐고 오 오 이것까지 이사올 이사올 아니 근데 이번 DLC 렉걸리는거 나만 벌리는게 아니었구나 크크크크 개마다 보면 멈추던데 내 컴고장난줄 아니요 저도 렉걸려요 나도 렉걸려 근데 렉걸릴만하다 이정도면 늦게 나온 이유가 왠지 좀 이렇게 최적화 문제도 어느정도 있었을 것 같애 아니 뭐야 나 아직도 안전한데 뭐 손만 갖다드니까 끝났대 뒤집어 나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마란 말이다 나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마란 말이다 그 다음에 색깔을 흰색으로다가 나 나 막 이런거 해보고 싶다 색깔 칠해가지고 막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유튜브 영상 보면은 아 근데 그건 내가 봐서 그런거겠구나 뭔가 기분이 좋던데 근데 내가 직접 하면 그지같겠지 그래 게임으로 만족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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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세상에, 내가 남의 화장대 뒤집어진 것도 다 보고 그치 소리가 좋아야지 소리가 슥슥슥 칠하는 소리 같은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나는 만약에 이런 일 했으면 그 전우사진 촬영 그 찍는 그걸로 살았을 것 같아 야 다 깎여나가겠다 그만 깎아라 쌩 낙달이 되겠다 아 뒤집을 할 수 있었구나 뭐하고 있었냐 이된 나뭇가지 갈아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어 이거 보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저 테이블 다리를 보니 말발굽처럼 보이네요 말 말달 꿈은 온다 말 말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 말달 언제 나와 우리나라에 뭐 나오질 않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흙미 다 떨어지고 나올라 그때 나오면 또 재미있게 자라겠지 오오오오오오오오 거울 좀 닦아야 되는거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오 거울도 갈고요 여기밖에 없네 근데 이거는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야 O으응 와어어어어 우와 어 시원한데? 와 신경 많이 썼네 이번에 진짜 다른 플리퍼에서 하우스 플리퍼를 따라하는 걸 역으로 또 하우스 플리퍼에서 또 따라했네 요즘에 하우스 플리퍼 잘 되고 나서 따라하는 게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반대로 또 여기에서 가져왔네 어허 지금 서로 서로서로 베끼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흰색으로 하기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디 보자 괜찮은 색이 뭐가 없을라나 음 영 별론데 하우스 플리퍼는 유저인 이즈를 잘 알지만 인테리어는 일도 몰라서 급락과 나락을 오가는 인테리어는 탐평적인 게임 저 흰색과 흰색이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음 조명에서 어딨냐 가구에 가서 테이블 거실 거실로 간다 아냐아냐 침실에 간 다음에 침실에 놓는 서랍장을 하나 좀 저 조명을 올려놓을만한 거 뭐 없나 예산이 모자르면 안되는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보기랑 색깔이 다르지? 왜 보기에 있는 색깔이랑 다르냐 모르겠다 걔 억지로 나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음 여기가 하vineanal 화장실이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아, 조명 여기가 화장실인가? 화장실이 두개야? 바닥 타일 와, 이 타일 진짜 좋아하네 아니야, 일단 벽지부터 하자 벽지는 이거랑 이게 있는데 이걸로 합시다 어, 나쁘지 않네 바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니, 이 벽지는 이 단가놈파 벽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올해 여기에 되어있었던 벽지예요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명이 하고 설비 조립하기 어,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거? 오, 요거 괜찮네 이거 나중에 저도 제가 따로 할 때 좀 쓰면 좋겠습니다 바닥도 은근히 이거랑 어울리네? 하니까 저 바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90... 어, 뭐야? 90년대 스타일도 막 나왔으면 좋겠다 오, 진짜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데? 괜찮은데? 이게 이번 럭셔리 하우스에 나온 그건 같다 아, 하긴 나는 DLC를 다 갖고 있는데 이 럭셔리 플리퍼 DLC만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럭셔리 플리퍼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아이템들이 좀 겹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겹치는 그런 게 있는데? 나야 뭐 뒤에 수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얘는 삭제하고요 여기가... 와, 이렇게 넓은데 이거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고 그냥 벽인가? 이거 아니고 그냥 벽인가? 그냥 벽이네요? 그냥 벽을 다시 세우고 그냥 벽을 다시 세우고 여기가 뭐하는 곳일까? 일단은 얘를 여기도 넘겨놓고 실내문 일단 문부터 지워보자 오빵이 이렇게 넓어? 미쳤다 미쳤다 못다 우와, 오빵이네 미쳤다 오빵이었음, 여러분 미쳤다 헉,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오빵 제일 넓어 오빵이 이렇게 넓다고? 진짜 진심이야? 그럼... 그 다음에 화이트로 칠해달라 그랬죠? 화이트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추럴 베이직, 내추럴 베이지 근데 남자친구가 센스도 좋은 것 같아 우리 업체말고 다른 업체에 맡겼으면 더 잘해줬어요 우와 여기 여기 진짜 명당이네 저게 문라이즈가 아니라 실제로는 할리우드 아니야 미쳤다 이걸로 거의 프로포즈인가 할리우드면 집값이 엄청 비싸겠지? 룩삼님 신혼집? 와 근데 나 안 믿겨 룩삼님 결혼한다고? 아니 진짜 안 믿겨 아니 진짜? 아니 나 진짜 안 믿겨 정말 진짜 진심으로 아니 나 진짜 어제 들었지만 안 믿깁니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이거 안 판다고? 왜 내둔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코너형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얇은 게 하나 더 있습니까? 쏙 어라? 들어갈래나? 들어갈래나?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오호 그다음에 음… 음…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코너형이 하나 더 있습니까? 됐나요? 밝은 옷장 50cm 그치. 이쪽에다 둘까? 창틀 때문에 안 되나? 약간 불편한데? 저 약간 불편해요. 그 다음에. 벽에다 붙이는 거 아니야, 얘는? 두 개! 아, 높이를 딱 맞춰서. 음. 아, 회전을 시켜야 된다고? 오! 레번드? 다 살려줘! 아유, 쪼주님. 13개월고 농예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제발, 신이시여. 오케이. 뭐야? 왜 둘이 안 이어져? 개 짜증나게. 여기 여러모로 불편한 방이네. 여러모로 불편한 방이야! Twenty째다. 그러면, 너는 왜 또 흰색없어? 이러지마 창문 옆에 저 공간 저거 맞아? 진짜 맞아? 그렇대 아니면 얘 치워줄까? 아악! 더 들어갈 수 없나? 음 여기 맞대요 와 옷방이 이렇게 쩔어?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화이트로 칠한다네요? 내가 진짜 그냥 꾸며주면 더 잘 꾸며줄 자신 있는데 근데 흰색이 좀 깔끔하긴 하지 서세범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제가 흰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디자인하기 힘들 땐 그냥 흰색이 답이야 뭐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흰색이 답이야 특히 나는 여자기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 맞아? 조명으로 분위기 잘 살려야되는데? 검은색으로 바꿔줄 수 있긴 한데 그럼 방 안에서 볼 때도 저긴데? 카디비 집 보니까 식재료 보관실이 일반 가정 집보다 더 크더라 저정도 옷방이면 되게 검소하고 소소한 듯 카디비? 그 래퍼? 누군지 알아 뭐야 왜 베이지 색이 칠해져 있어? 저 함종에 당했구나 벌써 화이트를 다 썼어? 라지 사이즈였는데 고객님 다 추가되는 거 아시죠? 아 여기도 화이트야? 화이트에 미쳤네 아 저 베이지를 잘못 칠한 게 아니라 이 색깔이랑 합쳐지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빤이 닿냐? 이거 화이트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다 칠해주시고요 오우 페이튼냄새 장난 아니겠다 진짜 이 정도면 여기도 칠해주고 여기도 칠해주고 지금 뭘로 갈라고? 헉 아 또 이거야? 흐흐흐 참 그래? 뭐 그냥 전부? 진짜 이거? 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 와 로비랑 색깔 이어지는 건 좀 그런데 그럼 여기는 바닥이 달라? 뭐 부엌인가 없네 이게 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다음에 여기는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내추럴 베이지 일단 한 번 해볼게요 집주인의 센스를 믿어봅시다 어머나 이렇게 개방형이라고 오우아 아마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하겠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 타일을 다른 색으로 하길 원하시나봐 여기 타일을 Rosa 여기 타일을 부엌타일을 하어하하하하하하 어어 아 어어 뭐 나쁘진 않은 듯 음, 쓴스미더 나 이 집주인 쓴스미더 바다하고 똑같지 않아요 기름기 닦으려면 파일도 해야지 잠깐만 이거 22개 22개요? 22개면 저쪽 벽도 설마 아니다, 아니다, 다행히 여기까지다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 뭔 놈의 전등을 자꾸 아니, 뭐 전등 켜는 게 몇 개야? 그 다음에 어... 크림색으로 가자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본데, 얘는? 어? 쇼파? 아, 내가 이건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그런 거고 크림 이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큰 기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납장 세트가 그 다음은 일단 다 뽑고 나서 생각하자 역시, 얘 모르겠다 아니, 왜냐면 뭐뭐가 필요한지를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가스레인지 하나 그 다음에 어, 케비니터나 그 다음에 천장 조명 몇 개 뭐,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어, 빵보가 남 이런 건 나중에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끝임 어... 갑시다 불편해 죽어? 기다려 고마워 드라마 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맞아? 그럼 냉장고 문은 어떻게 열어? 그럼 냉장고 문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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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저의 센스가? 아니 근데 얘가 여기 있어야 되려나? 뭔가 별론데? 아니 이거 아일랜드식이 아닌가봐 여러분 진짜 이건가봐 에반데? 아일랜드식 맞다고? 설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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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야 되냐? 아니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이럴려면은? 아 알겠다 알겠어 이제 드디어 집주인이 하나 무료로 받으려고 나한테 일부러 일부러 나한테 받으려고 저렇게 애매한 숫자로 넣어놨던게 틀림없다 이렇게 할라고 이렇게 할라고 이게 뭐냐고? 어? 아 색깔 안 맞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낫지 않아? 아니 이 바닷가 경계선 전 진짜 꼴보기 싫어 아니 근데 여기서 먹는건가 본데? 아무리 봐도? 이게 식탁인가? 이런식으로 공사대금 떼먹고 추가 서비스 비용까지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럴려 이건 서비스입니다. 아 이거 식탁 거꾸로 해요? 아니 의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자가 저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 반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식탁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진짜로. 그렇죠 이거 반대 맞지? 그래 맞아. 주방을 보면서 주방에서 이제 내오면은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은돌이요? 은돌이요? 나는 캡. 그게 아일랜드 식탁이라면 식탁 밑에 서랍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키님 같고 이거? 모르겠네. 바닥 경계산? 나도 불편해서 답. 근데 답이 없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지를 viu. 모르겠네. 저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한 번 해요. 이렇게도 안제히 제거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또 다른 가슴이라든지? 그리고 제거 그냥 잊고 싶어요. 이거 안제히 제거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연나에서 맨날순일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네 장식 받아 내가 치트키로 사용하는 러그가 하나 있긴 한데 어이씨 이상한데? 그렇다면 주방이다 모르겠다 이제 나도 그나마 왜 아아 뭐야 여기에도 식탁이 또 따로 있어? 그래 뭐 우리 집도 그렇긴하니깐 벽난로가 하나 벽난로? 왜 이렇게 커 얘는 벽난로가 여기밖에 둘 데가 없는데 벽난로가 뭐 나쁘진 않네요 아 아니 근데 진짜로 벽난로가 여기 말고는 진짜로 둘 데가 없어 오오 오 그나마 여기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여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소파 2인용 소파 그 다음에 그냥 소파 그냥 소파 그냥 소파 그리구 왠 식탁이 또 있어 뭐 뭐야 이거는 뭔 뭔 의도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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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뭐 6개? 뭐야 6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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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도 안 들어가 개불펴대 흠 흠 흠 흠 흠 진짜 오바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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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다음에 흠 흠 뭘 그냥 막 넣어요 어 신경써서 뜨돌 흠 흠 그 흠 과저녁이다 막 넣는게 아니라니깐요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케하고 아 뭔 놈에 램플이 이렇게 많이 있어 돌아버리건대 에어컨 밑에 벽난로 옆에 소파라니 이 정도면 신개념 인테리어네요 선생님 그 다음에 워싱턴지도 워싱턴지도 그리고 런던지도 지도광이시네 그리고 암스테르담 지도 암스테르담 지도 3 3 3곳에 아니 근데 여러분 저렇게 본인이 원하시는데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달라는데 제가 무슨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 뭐 소파도 뭐 뭐야 그리고 나서 음 음 큰 커피 테이블 진짜 크네 아니 바깥을 구경하면서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림 밝은 그림 음 불편 불편 화이트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벽지 어두운게 더 어울릴거 같은데 이렇게 어두운걸 좋아하셔 아니 왜 이렇게 밝은걸 좋아하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더 어두운게 더 어울려보이긴 했는데 뭐 본인이 원하신다면야 저희는 돈만 주시면 합니다 하고 여기도 칠해드리고 여기는 추가비용 5만원씩입니다 억 90% 90% 응? 왜 90%밖에 안되지? 뭘 더 칠해요? 아 크 아휴 여기 여기 아... 근데 뭐 화이트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여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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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거는 그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시는 이어폰이라고 하셨지? 이거는 버리지 말아달래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카카오로 칠하기 여기 부드러운... 아 끝났어요 어 빨리 끝났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솔직히 뭐 크게 마음에 드진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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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실이 좀... 야 이걸 이렇게 보여주냐? 아니 여기는 꾸며매달란 말 없었잖아 저기는 꾸며매달란 말 없었잖아 저기는 꾸며매달란 말 없었잖아 여러분 진짜 여기서 쳐다보는게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 앤돌이 엄마 방청할거야 귀요미 그 다음에 어디 갈지만 한번 보자 주문맵 어 두개 들어왔다 하나는 근사한 아파트 패트릭은 그의 안목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하나 더 하나는 잊혀진 유산 베아트리체는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가슴 깊이 느껴왔습니다 아 좋아요 아직 남았군요 더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후 후 우리 나루토집 갑시다 내일도 한번 더 가져와야겠다 너무 재밌다 일부는 언다잉 해야되나? 일부 언다잉 아니면은 오늘 나온 게임들 몇개 있어요 유튜브 라이프도 있고 아 어때요? 고급지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란 말인가 졸부라뇨 얼마나 잘 만들었어 아이 그치 이래야지 방이 말이야 어? 방이 이래야지 그치 그치 얼마나 깔끔하고 이뻐 그쵸? 얼마나 깔끔하고 이쁩니까 진짜 누구 집이냐고요? 여기 제가 만든 집이요 이쁘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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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보면은 딱이라니깐 깔끔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와 진짜 이런데 살고 싶다 여기도 이쁜데 솔직히 여기도 이쁘지 않아요? 여기도 이쁘지 않아요? 완벽한데 이정도면 이쁜데 이쁜데 왜이래요 방송녀석님 근데 난 여기가 진짜 맘에 들어 여기도 맘에 들고 여기도 너무 이쁘고요 여기도 너무 예쁘고 여기도 이쁘고 여기가 어딜 봐서 덕냄새가 나 이게 뭐가 덕냄새가 나 이게 여기가 어딜 봐서 덕냄새가 나 이 집은 덕냄새 1도 안 나지 아휴 그럼 뭐하냐 이거는 뭐지? 여기 집은 뭐지? 아 여기 꾸미담 안 되구나 팔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가 여기 아직 덜 꾸몄어요 꾸미다 말았어 여기도 이뻐요 이쁘죠? 좀 좁지만 괜찮지 않나요? 사이버펑크 디칸 이 집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사퍽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막 설레발 치면서 아마 만들었을걸요? 화장실도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화장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쁘죠 화장실 진짜 이쁘죠? 아니 이게 진짜 미션 미션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꾸미는 게 더 이뻐 진짜 그죠? 야 그만 핥아 아야야 이 방은 그래도 버그가 없군요 본작을 보면 가자 화장실 원툴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화장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진짜 잘 꾸며요 진짜 미쳤어 화장실? 우리 업체만 한 데가 없어 진짜 정말 진짜로다가 이로써 108시간을 했군요 오늘 저녁에도 한번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일부 게임 아마 유튜버 라이프?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늦었으니까 이제 자러 가고 이제 자러 가고 이제 자러 가고 하늘은